아 믿어요 너무 봤지? 됐다니까 됐어 와 나이스 핸디캡 1번이 핸디캡 2번이 210 아 근데 요 180인데 그냥 평지네 근데 여기가 좌측 홀이기 때문에 쉽지 우측 홀이면 표제도 엄청 많이 나와요 사인이 우리 웨이브 연결 할거 거든요 기본적으로 슬라이스 홀 웨이브를 연결한다고요 사인의 공식면칭이 웨이브죠 180이랍니다 180 아 우측 홀일 때는 약간 슬라이스가 난다는 얘기네 무조건 슬라이스 홀인데 우측에 핀이 꽂혀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슬라이스가 나서 오른쪽으로 빠져요 여기는 우찌됐든 간에 왼쪽 벽을 산쪽을 보고 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오케이 아 이거 슬라이스 홀이구나 벽치기가 가능한거죠 벽치기 아 왼쪽으로 땡이래라 웬만하면 내려오니까 약간 자칫보고 네 알겠습니다 찍어 드릴게요 손 먼저 찍어 드릴게요 180이면 이거 찍으면 딱 올라가면 초입에만 떨고 오면 됩니다 아 사인플레이를 나가서요 응 아 좀 휘었다 응 올라간다 근데 어 길다 사인님 엄청 기네 아 쇼티 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 지금 약간 휘었죠 휘어가지고 네 내가 롱에 있는 힘이다가 이걸 또 버릇실라카면 또 힘이 나 사문들 레이디 150 보시면 돼요 레이디 몇이요 150 150 아이고야 아이고야 잘한다 잘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핸디 주시네 하하하하 환장하겠다 지금 하하하하 예예 너 정도 해줘야지 환장하겠지요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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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거리 거리감에 압박이 좀 있네 하하하하 갑자기 훅 훅 떨어져 버렸네 하하하하 파3에서 파악을 하기 힘들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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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 오 SC 탱겨 들어 온다 탱겨 들어 온다 이야 멋지다 잘했다 rica 아니 드로를 조금만 더 걸어서도 올라갈 뻔했다 아니 근데 그대로 치면 된다 정확하게 맞으면 언니가 지금 뒤딱 맞고 가버리니까 걸리다 말아버린거고 2월 10시가 안 모이네 감사합니다 너하고 똑같네 어준꺼 하나에 왔네 오른쪽 그린이 있으면 어렵단 얘기네 그래 좀 덜 더워이 좋네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게 파하기가 어렵다는 인코스 2번 놀이입니다 손박사는 지나갔어 저 뒤로 아니 저 지나갔어 그린이 지나갔어 어 나이스 나갔다 어 잘하시네 나이스 자 하십쇼 아이고 땡겼다 그래도 아 이게 아닌데 이거 접대 골프하고 있나 아이씨 잠깐만 예 그래도 내가 조금씩은 앞에 가있네 나이스 나이스 보디 자 휘고 오 나 와 나이스 파 와 멋지다 파하기 어려운 소리인데 자 우리핀 잘한다 솔직히 말하면 좀 파그린 아닌데 물렸어 물렸어 좀 기네 해봐라 잘하면 해봐라 우리 사인해봅시다 사인해야 돼요 사인해야 돼요 사인해야 돼요 소정언니 우리 사인해드릴게요 오 나이스 어프로치 나 쳤는데 마크해라 마크해라 저희 천천히 계세요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오 오 오 네 언니 사인 드린 거예요 무장이 안 갔나봐요 치세요 왼쪽 조금 짧고 아니 공이 저쪽으로 오는 게 제일 나을 거긴 하네 네 맞죠 어 오른쪽이 아니고 아이고 우탄이다 빼져도 가겠다 응 절로 많이 간다네요 갔고 다친 거예요 저분 여성 두 분 있어요 아 그래 응 이 남자들은 어찌됐고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갈 수밖에 없네 여기 공 자체가 근데 홀 배치를 약간 밀릴 수밖에 없게 좀 된 거가 돼 있네 왜냐면 팥 붙이고 다음에 또 파스리 만들어 놓고 응 뒤에 또 응 근데 이거 지나고 나면 뭐 밀리진 않을 거 같은데 아이고 또 우탄이다 아이고 도로 어 어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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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서로 돌아오네 요번엔 이제 요번엔 이제 운좋게 살았어 응 아 왠지 우리 땡겼는데 많이 땡기셨는데 이따 가봅시다 아 아 요번엔 과감하게 땡겨 버렸네 그 으흐흐흫 아 이건 좋다 이건 좋다 이건 좋다 칠이면 안 돼 이어 어 잘 칠이 너무 좋네 자, 사명이 끝났느라 여기, 저쪽있잖아요 손박사 뒤에 손박사 뒤에 내가 먼저 씻게요 공으로 들어가는 지 보면 라인을 볼 수 있을까 가르쳐 주게 흐흫 쳐 보기 가능 오 나이스 오 아까비 오 오 아까비 아까비 믿어요 넣으면 봤지 됐다니까 됐어 오 나이스 오 예 쓰레기선 내꺼에요 그거 아 이올 그 그러면 그 우도고래 네요 우도고래긴데 만약에 직선체가 230 아 꼽히뿌요 아 그러면 이제 직선체가 지고 180에서 190이 제 치기 좋고 아 그럼 이제 이 오른쪽 산을 넘기려고 그러면은 저 절 아 아 그 글리는데 있잖아 예 그거 왼쪽으로 딱 넘기며 이래 한 2 30 넘기면은 끝내줍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까지 안가요